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 계좌 가입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70만명을 넘어섰습니다. 금리가 짜다 이런 지적에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청년들의 중도 해지를 막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이재동 기자입니다.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 계좌. 지난 15일 출시 후 가입 신청자는 7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상품 출시 전 금융당국은 가입자 수를 300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일주일여 만에 4분의 1이 찬 셈입니다. 이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관건은 유지율입니다. 5천만 원을 모으려면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넣어야 하는데 사회 초년생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 희망 적금도 출시 당시에는 일부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적금을 해지한 상태입니다. 기간은 짧게 3년으로 해가지고 소분해서 20만 원, 30만 원, 5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. 여행 갈 때라던가 혹여나 아플 때 적금하는 금액 말고 급여 남은 잔액에서 부족할 때는 이제 소분해서 모아둔 적금을 깨요. 한국은행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27.4% 늘었는데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대내외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금리마저 급등한 만큼 청년들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담보로 연 6에서 7%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금리가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